모험을 시작했던 시작 시점인 스토리 모드로 돌아왔군요. 이 옵션을 선택하면 리틀 빅 플래닛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재료를 모으고 그걸로 나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옵션을 선택하면 리틀 빅 플래닛을 선택하면 리틀 빅 플래닛을 선택합니다. 이 옵션을 선택하면 리틀 빅 플래닛을 선택합니다. 이 옵션을 선택하면 리틀 빅 플래닛을 선택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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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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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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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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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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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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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